아이고 이선옥 작가님 여보세요 네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우 반가워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선옥 작가님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꼭 필요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 번도 부른 바가 없는 민주당의 조세호 불러주질 않는데 불러주질 않는데 아니 지금도 제 채널 가끔 방송하면 왜 민주당에 안 오시냐고 그래서 아니 불러와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심란하시죠 아니 근데 이선옥 작가님 지금까지 정당에서 강연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하자고 한 당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있었고요 개혁신당 있었고 우준석 대표 네 국민의힘이 그 전에 국민의힘 이전에 하태경 의원이랑 어쨌든 국민의힘 계열로만 주로 갔었네요 참 심각합니다 우리 이선옥 작가님은 사실 노동 전문 작가고 또 사실은 진보에 기반을 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만 이렇게 부릅니까 글쎄요 제가 민주당에서는 토론회가 섭외가 왔다가 이렇게 취소된 적이 있었고 열린민주당에서도 섭외가 왔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고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저를 부르면 뭔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어떤 법칙 아닌 법칙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됐네요 그래요 프로불참너 본의 아니게 민주당 안에서는 이선옥 작가님의 그동안의 신념 주장 이런 것들이 담아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구조였습니다 참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아니 사실 이선옥 작가가 무슨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데 왜 이게 배척당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조수진 후보 사퇴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이야기의 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조수진 후보의 간밤에 후보직 사퇴 너무나 전격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서 당연히 의뢰인을 대변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조카 복벌 되는 사람한테 그를 위해서 변론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문제를 보려면 사실은 변호사나 검사, 판사 이렇게 법률가 출신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잘 관여했던 그런 재판 관련한 걸 문제를 삼으려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후보 공천이 취소가 되려고 한다면 전수조사를 해야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원칙이 없이 진행된다는 게 물론 급박한 상황이니까 예외 같은 게 튀어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좀 그래도 일관성 있는 원칙이 기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많은 판결이나 재판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건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이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걸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박한 어떤 사실 여론이라기보다는 여론을 가장한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진영의 어떤 압력에 불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 있어왔던 일인데 저는 이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페미니스트 진영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 휘둘리고 그들을 한 번도 제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로 제압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을 키워준 어떤 페미니스트 진영의 숙주가 된 민주당의 현실이 오늘날 이런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숙주가 됐다 페미니즘의 숙주가 됐다 참 너무 안타깝고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범죄는 이거는 절대 변호사도 옹호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냥 개라이 나쁜 놈 너 죽어봐라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통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우먼스플레인 진행할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 기고나 책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했던 말이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성통념에 휘둘리면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된다 라는 경고를 계속 해왔잖아요 이게 지금 페미니스트 집단의 어떤 주요 전략이 완전히 성공한 거죠 이 현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변론을 했거나 어떤 판결을 했다 해도 이것이 과연 지금 오늘날 이런 성폭력 성범죄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런 사람과 똑같이 취급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건 어떤 사건들보다 성이 들어가면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재질이 나쁘고 어찌 보면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심한 범죄로 취급되고 이런 지위를 성이라는 범죄가 차지한지가 정확하게 페미니즘이 기승을 부린 시기와 일치하고 비례합니다 비근한 예로 박원순 시장이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페미니즘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추모할 여지도 주지 않고 그럼요 완전히 박원순을 쓰레기로 몰고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양반 장례하는 날에도 고인을 짓밟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판결에는 정확하게 왜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와 관련해서 규명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피해자에 대해서 옹호해주는 글을 받고 있다 이런 공지를 내고 말이죠 네 그랬죠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근데 그때 민주당이 뼈아픈 실수를 한 건요 처음에 여성 의원들이 피해오소인이라고 말을 했던 것을 줄줄이 사과하면서 민주당이 자승자박 자업자득의 이 결론을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미투 사건 혹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박원순 시장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가 합의해야 했던 원칙은 미투는 믿음이 아니라 검증의 영역이라는 그 원칙을 합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투를 그냥 검증이 아닌 믿음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종교적 그 신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만든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주장과 기세에 그대로 우리 사회가 휩쓸려 가버린 겁니다 그걸 민주당이 주도했어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동조했고 앞장섰고 약자를 위한다는 그 정의를 내세워서 그걸 용인하고 한 발 한 발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날은 민주당의 많은 큰 정치적 자산들을 잃으셨죠 그런데 그 명예 회복이 되지도 않고 오늘날 그냥 세간의 조롱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추모하고 잊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지금 어느 영역에서는 추악한 범죄자 사실관계가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고 일반의 주장만이 있는 사건임에도 그분의 명예는 이제 죽어서도 회복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굉장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업자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고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 이런 것에 올바른 문제의식을 내비치고 그 페미니스트들의 부당한 주장과 좀 싸우고 이런 분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다들 그냥 그 대세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 국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즘 이슈면요 이게 예를 들면 미투 사건 같은 경우는 유죄 추정 원칙이고요 그리고 무증거주의가 돼버려요 형사법적 대원칙은 무죄 추정 원칙이고 증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뭐 형사법의 대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그 성 관련한 사건만 발생하면은 그냥 뭐 피해자? 아 피해가 정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말하면 그게 다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라는 참 무시무시한 통념이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 이 일념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 시인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평생도록 더 성범죄자의 오명을 쓰고 살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역할과 큰 작용을 하는 사안이 되어버렸냐면요 이건 이제 페미니즘과 연관된 건데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이 제도적인 평등이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이 권력을 독점할 분야가 거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성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불평등이나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적 평등이 자리 잡은 나라는 주로는 선진국들이죠 그런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그 운동을 그 이념을 끌고 갈 사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잡은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분야입니다 성범죄, 성폭력, 범죄와 문화라는 두 영역이 그들에게 어떤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자원이 되느냐 하면 성범죄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일어나지만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주로 여성이 당하게 되죠 피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문화라는 것도 이제 제도적 평등은 자리를 잡았으니까 제도적은 평등하지만 제도로는 평등하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문화의 영역이잖아요 두 가지 영역이 주로 페미니스트들의 무기가 되고 자원이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크게 두 축이 이런 성범죄와 여성 혐오라는 문화적인 차별 문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의 끝없는 어떤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가 오늘날 이런 취급을 받고 아주 특별한 지위에 있는데 그것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범죄라는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매우 동의를 받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안이 돼버린 거고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어떤 변론보다 이 성범죄가 매우 선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조수진 후보의 페이스북을 한번 봤어요 그중에 하나가 예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이게 아마 비난하는 사건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부속된 피인자들을 피고인을 변론하다가 항소 기각을 당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성범죄에서 무죄란 없는 걸까 고민이 된다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증거 재판 안 하냐 성범죄 무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수진 후보도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조수진 후보 같은 분은 보면 민변 출신이고 진보적 베이스에 있는 여성 어떤 여성분들 치고 페미니스트에 자장해서 벗어나는 사람은 사실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굳이 좀 속된 말을 쓰자면 매운맛 페미니스트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알릴레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조수진 후보가 진행자로 참여했을 때 권김현영 같은 되게 매운맛 페미니스트를 불러서 대담을 하고 배우겠다고 하고 공부를 하고 유시민 작가랑 같이 이런 거를 진행을 또 영상이 몇 개가 또 있거든요 권김현영한테 뭘 배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권김현영 얘기한테 뭘 배워? 아주 낮은 자세로 배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그건 그거죠 시민 작가나 조수진 변호사나 페미니즘 문제와 관련해서 날 건들지 마 나는 좀 부합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렇게 거기서 출연을 해서 웃고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권김현영 씨가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또 앞에서 목소리 높여서 조수진 사퇴하라는 막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만 봐도 인간적인 고려라고는 일체 없는 이념으로 뭉친 집단의 어떤 폐후랄까 우리 그동안 인간들이 수많은 이념을 인류가 그 이념을 위해 죽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지만 결국 그 이념들이 실패한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 이념으로 인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건 안희정 지사가 감옥에 있는 몸인데 부모상을 당했는데도 그 빈소에 간다고 비난하고 안희정 지사가 출소했는데 마중을 나갔다고 비난하고 마중 나간 의원들의 명단을 써서 평생 이들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이 페미니스트들의 모습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의 관의 못을 받고 그 박원순 시장의 지지와 후원감 그의 정책으로 연명했던 그 페미니스트들이 앞장서서 박원순 시장의 등에 칼을 꿇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인간적인 고려라고는 없는 어떤 해로운 이념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랄까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성범죄도 대단히 잘못된 범죄죠 같은 범죄인데 근데 어떤 성범죄 사건 그 이슈가 터지면 이 극단적 내움밭 페미니스트들한테 모든 그 발언권이 다 넘어가요 난 이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고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 이제 평판의 영역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슨 이슈만 터지면 다 권김현영이니 뭐 이런 인간들한테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더라고요 그러게요 유시민 작가님한테 좀 물어봐주세요 왜 그런 분들에게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유시민 작가님 민주당의 이런 큰 스피커들이 저는 이제 제가 용민쌤하고 표현하기로는 평화협정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큰 착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마주은 씨도 그렇고 유시민 씨도 그렇고 그분들이 자신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 민주당 안에 민주당을 끌고 가는 구도 안에서 페미니스트 집단과 어떤 평화협정을 맺고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표를 가져오기에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선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하고 김호준 총수가 거의 대선 막판 시점에 이제 페미니즘으로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살펴고요 나중에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결과를 두고 만약에 이긴다면 이거는 바로 페미니즘과 손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졌잖아요 졌을 때 또 김호준 총수는 그나마 이렇게까지 좁힌 것은 다 페미니즘 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우파와 페미니즘이 결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맨 처음 하신 분이에요 아주 뭐 대단한 이런 반페미 노선의 그런 김호준 총수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전략적 사고의 결과겠죠 그분들은 워낙 정치 어떤 구도를 보는데 능숙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분들의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정의의 문제 이걸 떠나서 전략적으로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거죠 1번 남 2번 남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페미니즘 노선을 걷지 않았다면 젊은 남성들의 표가 그렇지 지지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길 수 있는 걸 매우 아깝게 졌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 작은 차이로 막판에 진 것을 그나마 여성들이 우리를 지지해줘서 이겼다라고 그런 자족적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막대한 청구서를 비리밀 것이다 라고 저희가 둘이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청구서 언젠간 받을 것이다 크게 페미들한테 그렇죠 박지현이라는 분을 데려다 대표로 세울 때부터 그 청구서가 계속 날라올 것이다라고 저희 둘이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박지현이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미끄러졌는데 대태가 또 벌어지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나의 지도 편달을 받아야 된다 이 당은 성평등 어떤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 당은 박지현 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면 페미즘 외에는 지금의 옛날 여성운동하고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영페미라고 하는 젊은 최근에 한 15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에 열심히 앞장서고 있는 젊은 페미들을 보면요 그 특징이 성범죄 원툴입니다 성범죄 원툴? 성범죄 하나로 페미니즘을 배우고 그 프리즘으로만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전에 그러니까 사회 전체 진보 운동 그 자장 안에 여성운동이 존재했을 때는 여성운동이 우리 사회 독재 정권의 문제도 싸우고 우리 사회 어떤 계급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싸우고 이렇게 한 영역 부문 운동으로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회의 다른 운동들과의 조화나 협동 같은 것이 어쨌든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지금 이러한 예전의 대결 구도가 사라진 이 마당에 등장한 이 여성운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그냥 여성차별이라는 그러니까 계급 모순이 그냥 남성 여성 운동의 계급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자체가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계급의 가장 패인 남성 지배권력 여성 피해자 도식만이 존재하니까 그것이 가장 선정적이고 독점적으로 드러나는 게 성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가 90%가 여성이다 어떻게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가진 겁니다 논리로 무장하니까 다른 어떤 사안보다 성범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하고 극렬한 운동의 자원으로 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조수진 후보 사퇴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내 페미니스트 그 세력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뭐 좀 더 이슈만 생기면 나타나는 이 사람들 이들은 왜 이러고 또 이들에게 왜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휘둘리는지 참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저도 의아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재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정 의원 말고 그 사람이 이번에 조수진 후보 사퇴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재정이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제가 낮에 글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요? 민주당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직위가 민주당 여성 리더십 센터 도서장? 그런 직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도 옛날에 참여했었던 어떤 대학의 캠프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이제 그분이 진행 역할이었고 저는 이제 섭외돼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성주의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성단체 연합이라고 이번에 조수진 공천 취소하라고 여성단체들이 백 몇 개, 이백 개 몇 개가 모여서 성명을 냈잖아요 거기에 그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 연합이 있죠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단체 그 여성단체 연합에 제가 상금 활동가로 들어가서 활동했던 것 같지를 알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좀 놀랬죠 언제 민주당에 들어갔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리더십, 무슨 여성 리더십 센터 부소장? 이런 걸 맡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에 노동 문제를 많이 주력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가진 어떤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 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떤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가 그걸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쪽인데 저도 사실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노동자 생활을 했나 그런 주안점을 두고 보는데 말이죠 박근혜는 1초도 노동자를 해본 적이 없고요 윤석열은 뭐 어미를 말하면 검사 그 자체가 권력의 지위에 있잖아요 노동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들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죠 노동자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은 누구나 하죠 그게 어떤 노동이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검사도 공무원이죠 노동을 하는데 제가 그 페미니스트들을 보면 이들은 어떤 조직 안에서 생계를 위해 때로는 영혼도 팔고 고단하게 일하고 그러한 평범한 어떤 직업인의 삶을 거쳐보지 않고 그냥 활동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활동가라는 게 여성단체 활동 이력이나 그런 이력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 영역에 들어가거나 뭐 나중에는 뭐 의원을 꿈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어떤 의식 그 사람들을 합동하는 과정 그것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 그 생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턱하면 박줄 끊어라 회전시켜라 그리고 그들이 비난한 어떤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 가서 또 항의를 해서 그 사람이 밥벌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야?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 같이 일했던 어떤 분이 경기도 기관장으로 가니까 거기에 또 항의해서 못하게 하라고 했고 누구 보좌관으로 가면 또 거기 몰려가서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끝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짓 깡패짓 밥벌이의 중요성 같은 것을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생활인으로서 살아보지 않으니까 타인의 삶의 생계의 중요함이나 노동의 필요성이나 그 안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속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어떤 인간적 성숙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부서장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민주당이라는 정치 조직이 너무나 페미니스트들의 정말 숙조가 여전히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페미 의원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능력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정치에 대한 식견도 없고 그렇다고 뭐 유권자 국민에 대한 뭐 그런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러지 그냥 페미니즘 하나로 그렇게 권력을 얻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니 민주당 그 동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야 너는 성범주자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정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에서 저희가 예전에 박원순 의장 사건하고 저희가 그 젠더의 속살 방송했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합의했던 어떤 근대사의 원칙들이란 게 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되고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잘못은 사적인 어떤 제재나 보복이 아니라 법에 의한 혹은 제도에 의한 정당한 처벌일 때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걱정을 싸그리 무시하는 게 페미니즘 집단의 어떤 위헌적인 미투 옹호라든지 남성에게만 무고죄를 적용한 여성에게는 무고죄를 적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고일 수도 있는데 네. 초법적인 주장을 하는 이런 페미니스트 집단은 우리 근대 국가의 원리를 위반한다 무죄 적용의 원칙도 위반하고 증거주의도 위반하고 그런 얘기를 끝없이 해왔는데 여전히 그러한 사상으로 뭉친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조수진 후보의 이런 공천 취소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누군가를 사냥할지 몰라요 이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력이나 캐릭터로 볼 때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절대 지지하거나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권윤수 후보 같은 사람이 친명 타이틀을 얻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 권력에 입성해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일시적으로 페미니즘 색깔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페미니즘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보세요. 정춘숙인데 정춘숙이 무슨 페미니즘을 앞세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대청자 민주당 간판으로 어떻게 한번 당선이 돼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오장육부까지 다 드러내야지. 네가 어떤 정치를 해왔고 어떤 신념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체 없어요. 어떤 인포메이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경선 시기쯤에 손가락 사건이 터졌었어요. 넥슨 회사에 그랬죠. 예전 같으면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넥슨에 항의하고 싸웠을 문제인데 정말 정춘숙, 권윤숙 두 의원도 조용하고 민주당의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정말 입도 안 떼고 총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선이 곧 시작되니까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구나 하는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권력형 선택점으로 연명하는 이 의원들이 저는 경선에서 탈락한 것이 저는 이번에 어떤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서 제가 기뻤던 순간이라고 할까 이게 뭐 당 지도부나 당의 문화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당원들은 이 페미니즘 앞세웠다가는 이거 뭐 또다시 분류를 삭히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단단히 심판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도 이런 페미니즘과는 결별을 해야죠. 아니 무슨 사태가 터지면 조금 더 도와주거나 혹은 도와주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장이 펼쳐졌다면서 달려들어서 물고 뜯는데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 뭐 직업적 페미들이 그 문제를 비판하고 당사자를 코너에 몰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저희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왜 이들은 민주당 사건에만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까? 한결의 경향도 그래요. 한결의 경향도. 모르겠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같은 힘을 드리고 그리고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쓰시겠어요? 가성비가 높다. 성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은 여러 차례 페미니스트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타격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민주당의 업본데요. 우리는 진보 정당이고 약자를 위한 정당이고 여성운동계의 뿌리가 같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주당이 되게 위선적인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때조차도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제 자가당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건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배턴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운동 세력이 여성부도 민주당이 만들었고 성평등이라는 개념에 집중해서 여러 여성 정책들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2030 남성들을 정말 민주당에 정말 원한, 어찌 보면 원한까지 가지고 등을 돌리게 만든 것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온 정당에서 이들이 당신들이 이 청구서를 내밀 때 안 들어주기가 명문이 매우 부족해요. 그렇죠? 여성 정당입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여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그 여성단체 200개들이 성명되면서 요구하면 안 들어주기가 어렵죠. 그 200개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200개 단체 대표 한 사람씩이라도 나와봐. 200명 모일까요? 안 모일 거예요. 그런데 그 2개라는 단체들이 이렇게 때만 되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키워줬냐면 그것 또한 민주당 정부가 키워줬습니다. 우리 여성단체 사업비들이 정부 지원 없이 굴러가지 않아요. 그걸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들이 가진 막강한 이 조직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실질적인 여성 대중이 없이 여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반이 그 사업, 정부 주도의 사업에 이들이 다 들어가서 성비 교육을 하고 성폭력 상담을 하고 여성평등 뭘 감시하고 성차괄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정부 돈입니다. 이들은 자기 조직 대중이 없어요. 없음에도 막강한 권력을 가집니다. 여성시민을 대리하지 않으면서 그 대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민주당 정부가 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민주당 당원이시고 지지자님들이 많아서 불편하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네. 뭐 듣기 싫으셔도 어쩔 수 없고 저를 욕하셔도 할 수 없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왜 민주당에만 이러냐는 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시는 건데 여성폐미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스윗한 남성 주로 586 출신 남성 의원들이 그 원인의 한 축입니다. 스윗 가이. 스윗 가이. 스윗한 분들. 이분들이 가진 뿌리 깊은 의식.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들 세대에서 존재했던 여성에 대한 차별을 현재 시점에서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성은 약자고 여성은 차별받고 그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언제나 예전에 독재 권력이라는 권력과 싸웠고 그거에 대항해서 감옥도 가고 어떤 많은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부피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결국은 민주화도 이뤄내고 정권도 바꿔본 그러한 경험 때문에 약자와 싸운다는 여성이라는 약자와 싸우고 대척점을 이룬다는 자체를 상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분들이 활동했던 시절에 싸웠던 대항했던 독재 권력이 그 독재 권력이 강자에서 싸웠던 겁니까? 부당에서 싸웠죠. 아니잖아요. 부당에서 싸운 거잖아요. 옳지 않아서 싸운 거지 강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원칙은 옳지 않은 것, 부당한 것에 대한 저항이었지 그저 강한 상대를 가서 깨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차별이 문제였다면 그 세대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지금 누가 들고 일어나서 이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박지원 같은 20대 여성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차별을 받아서 지금 민주당에게 민주당의 청구서를 내밀고 민주당의 그 스위트한 남성들이 그래 여성은 약자니까 김부겸 전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할 때 혜화역 시위에 약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죠? 적시나간 양반이에요? 제가 명단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의 그 스위트한 남성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또 얘기해 주세요. 그들이 이걸 개인 사태를 만든 거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윤세민 작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의 멘탈리티가 뭐냐면 여성단체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에 엮이면 나를 좀 봐주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들은 내가 강자고 기득권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멋지고 정의로운 남자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적어도 그걸 안다. 나는 그래서 여성들에게 저는 그것도 뿌리 깊은 욕망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남성들의 어떤 본능의 영역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전에 어떤 여성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더만요. 그 서민 옆에다 놓고 스윗가이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서민이 그 얘기도 꼭 그 자리에서 그냥 상 업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한스럽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그걸 보면서 아유 아재요 안 생겨요. 그래봐요 안 생겨요. 계속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초 민주당 안에 있는 민주당이 진보 정당을 표방해 왔기 때문에 그 청구서를 받아들였을 때 할 말이 없는 게 하나 있고 민주당 안에 권력을 가진 스윗한 남성 의원들이 여전히 여성이 약자고 차별받는다는 그 도식에 빠져 있다는 것 이 현재 시점과 예전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여성인 약자, 약자인 여성이 그 도식에 빠져서 그걸 전혀 업데이트하거나 교정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민주당 사건에서만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이 민주당에만 더 가혹한 잣대와 더 강력한 요구를 들이미는 이유입니다. 좋아, 너무 슬퍼하실 건 없는 게 국민의힘도 당할 겁니다. 똑같이. 국민의힘도 똑같이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서로가 치킨게임처럼 이거는 서로 당파적인 논리 때문에 조수진 의원 공천 취소하라고 요구하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강력하게 비난했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자기들도 똑같이 해야죠. 과거에 한 말이 있는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스윗한 남성들이 많고요. 페미니스트 의원도 많습니다. 민주당처럼 좀 더 매운맛이 덜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도 성인지 감수성 재판한 전주의 의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다중 다양하게. 그래서 국민의힘도 페미니즘은 좌우 상관없이 보수 공부 상관없이 어디든 갑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뿐이지 곧 국민의힘도 똑같은 상황을 겪을 겁니다. 다 이렇게 한 번씩 똥을 밟고 가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요. 죽어보면 저승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몇 차례 제가 볼 땐 죽은 것 같은데 저승맛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똑같이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 카르테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는 용기가 없는 거죠. 그 담을 또 줘야 되는 것이고. 정확한 진단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큰 스피커들이 그때그때 어떤 전략적 사고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위험을 좀 알면서도 묵인한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제가 유시민 작가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서 지지자들은 싫어하실 수 있는데 해일 조개 사태 아시잖아요. 국민 어떤 당이었죠? 그때가 개혁당이었나? 예전에. 어떤 사태요? 그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고. 아 예예예. 당시 유시민 작가가 참여했던 그 당 제가 이름이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여성들에게 당내 여성들에게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반영성적인 발언이라고.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대선 때 했던 말이네요. 대선 때. 그때 당내 무슨 성폭력 사건인가가 아마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유시민 그때 당시 직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태일이 몰려오는데 태일이 몰려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십자포화를 맞았고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고 아 그 개혁국민정당 창당이네요. 아니면 뭐 개혁정당이 하여튼 그런 정당이었어요. 2002년인가요? 2002년 일인데? 네. 아마 그 꽃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들이 있으니까 굳이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는 여성단체들과 척지고 싸우고 비난 듣고 이런 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라는 옷을 입으면 내가 좀 비껴갈 수 있을까? 나도 페미니스트 좀 공부한다고 하면 좀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는가.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롱 작가님 전에 비동의 강간죄 성관제를 맺을 때 동의를 구해야만 명시적으로 뭔가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동의 한가운데서 성관제하면 이건 강간죄로 엮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고 했던 페미니스트 정치인들 꽤 있었죠. 장혜영도 있었고 류호정도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박수연도 있었군요. 민주당의 나머지 의원들이 아마 민주당일 텐데요. 법안의 발의에 동의했던 의원들이. 네. 우리 이성롱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남겨가지고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정치인들 이들은 과연 성관계라는 것을 제대로 즐겨본 경험이 있는 것일까 이들에게 성관계와 남녀관계는 오직 불쾌한 기억, 범죄, 분노, 권력, 피해, 처벌과 같은 요소와만 연결되는 듯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네. 갑자기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이 이 법안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한 어떤 근거들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성적 관계라는 것은 가장 내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모호하고 또한 그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성적으로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눈빛으로. 예전에는 말로 여성들이 표현할 수 없을 때 어떤 눈빛으로 다가와주길 원하고 어떤 몸짓으로 서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시도를 하다가 뭐 좋으면 성관계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어떤 사전 과정들을 거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관계잖아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이 자로 잰 듯 범죄와 범죄 아닌 것의 영역이 자로 잰 듯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처벌의 요건이 뭐냐면 그동안의 강간은 우리나라의 현재 형법상 강간은 폭행이나 미력 그것을 동원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그것이 강간죄예요. 그 외에는 이제 강제추행 같은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비동의 강간자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다 강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각서 써야죠. 각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 네. 그런데 또 함정이 있습니다. 성관계에 돌입할 때는 동의했지만 가정에서 나는 거부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야. 변심을 해가지고 좋아서 같이 연애하는 점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부동의 의사라는 게 성관계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그거는 현실에 적용해보면 남성들을 여성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강간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성관계 영역이 강간죄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작용이나 어떤 회색지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 건 강간이지 이게 왜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시적인 동의?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제가 자꾸 거론해서 안희정 지사에게 죄송한데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서도 법적으로 그 여성은 동의,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재판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력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죄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성관계 나랑 하는 거에 동의해? 동의해. 이걸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남녀가 어울리다가 성관계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어라고 하면 바로 처벌이 된 거에요. 동의의 때문에 이 남성이 어떻게 입증해야 됩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증할 방법이 있지. 없어요. 그게 이런 무서운 죄입니다. 이걸 입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그냥 완전히 성보험주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법이다. 사실 비동의 강간죄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상 비동의 강간죄는 이미 많은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부재룡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부재룡 변호사라는 분도 예전에 정치인으로 정치계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시절의 방송에서도 인정했던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우리 이 사법체계가 많은 재판에서 요즘 성범죄가 굉장히 인정 범위가 넓어져서 비동의 강간죄에 상당히 접근하는 수준이 지금 처벌받고 있다. 이런 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법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현실을 누구라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더 가장 강력한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페미니스트 집단이에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류호정 장영희 대표적이긴 하지만 나경호 의원도 이걸 추진했었고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여기에 입법 발의에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범죄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제가 아마 박지원 전 대표의 비동의 강암죄 발언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글을 썼을 때는. 왜냐하면 이 한참 정말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인간에게 성이라는 요소가 가져다주는 그런 쾌락이나 행복이나 기쁨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정말 느껴보지 못한 걸까. 왜 성관계를 저렇게 강간 처벌, 불안, 범죄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저런 기준이 왜 저 젊은 여성들에게 생겼을까. 그래서 또 한 번 페미니즘이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출산율이 어떻게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저출산 얘기하면서 페미니즘이 가져온 이 성별 갈등을 얘기하지 않는 건 저는 기만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얘기해야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저기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저기 교편 잡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아니 그 교실에서도 젠더 간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막 여학생들은 남학생들한테 소추 운운하고 뭐 그 남학생들은 또 그 여학생들한테 뭐 뭐라고 그랬더라. 너 꼴팬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진짜 육탄전이 벌어지고 뭐 그런데요. 네. 아까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게 그 페미니즘이 급격하게 올라간 시기와 일치해요. 저는 이번에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라면 페미니스트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게 뻔하고 아무도 이 불편하고 민감하고 예민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상태죠.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산하에 어디 교육원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네. 거기 저 연세대교회 나임윤경 뭐였지? 그 사람이 만든 교재에 남자들은 그 잠재적 성범죄자고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니면 성실히 입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전 진짜 야 이 단단히들 미쳤구나. 아 세상에 아니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동적으로 우범자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젊은 남성들한테 표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게 정권 넘겨준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대 남 3대 남들이 등 돌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젠더와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것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거를 분석할 능력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분석하는 거 제가 민주당 진영에서는 우리 김용민 선생님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잠재적 가해자라는 그 주장을 어떻게 그거를 용인할까 싶은데 오히려 저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오히려 릴레이 인증을 하던 남자 페미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말 저는 페미니즘이 쓸고 지나간 모든 자리가 저는 다 폐허라고 생각해요. 페미들이 주도권을 행사한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안 망가진 데가 없어요. 안 망가진 데가 없어. 맞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이든가. 이 이념이 현 세상과 맞지 않다는 그게 바로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 이념이 현 시기에 우리 사회의 모순과 일치한다면 이렇게 불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인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불화하고 국장인들이 이 성인지 교육 때문에 정말 불만에 차여 있고 도대체 나라가 돈 들여서 이런 짓을 왜 하냐는 불만이 모든 영역에서 넘쳐요. 그런데도 이걸 강행하고 있고 정치권을 보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념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순기능을 하는지 이것을 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저는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한 7년째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특히 이번에 민주당 내 페미들 많이들 예선 탈락했습니다. 박성민, 박지현, 권인숙 그리고 권지웅도 페미잖아요. 남자 페미. 그럼요. 남자 페미. 김상희. 김상희. 다 아웃됐습니다. 이게 당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아웃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저로서는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뭐랄까 페미호소인 순암마 페미네트들 여전히 민주당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위성 비례 정당의 용혜인 의원 같은 사람. 비례를 두 번이나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민주당 당원들이 표를 찍어줘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지금 어떻게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 중에서는 아마 용혜인 의원이 가장 페미로서 순도가 높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영페미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요. 류호정 장혜영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저기 지었고 나가라고 그랬죠. 아니 이거 비례만 두 번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비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계속 숙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못 쳐내잖아요. 비례를 두 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다 남의 정당에 와서. 그런데 그걸 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페미니스트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페미니스트들은 진보진영에서 태동했고 진보진영에서 활동했지만 국민의힘을 갖습니다. 뭐 이계경치 같은 사람들. 예전 여성운동 했지만. 그 신지혜? 신지혜? 신지혜도 있고 신지혜도 있습니다. 영페민. 두 명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페미니스트들이 보수 정당에 갈 때 페미니스트 대목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든 가라. 어디든 가라?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이제 좌우의 이념이 아닙니다. 어디든 가라? 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음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이 우선이니까 어디든 가든. 뭐 신지혜 씨 대표자이잖아요. 국민의힘 가잖아요. 어디 윤석열이 하고 같이 정치잖아요. 그리고 이수정 씨도 그렇게 처음에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페미니즘 발언을 하더니 뭐 국민의힘의 페미니즘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페미니즘 또 국민의힘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고. 민주당 정치인들 패려고 그렇게 정략적 페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남아있는 여전히 스윗한 남성 의원들도 여전히 계시고 그다음에 욕목을 각오를 하고 명단을 한번 불러보자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성평등주의자라고 아마 할 겁니다. 김한규 의원. 우째래는 뭐 전에 한덕수 총리가 여자, 고민정 의원, 이소영 의원을 뭐라고 한 것이 여자 의원이라서 면박을 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잘하셔서 면박당했다. 네, 스윗함을 또 드러내셨고 송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원주. 네, 리울돌 규제법만 뿐만이 아니라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발의할 때도 활약을 하셨어요. 이분은 여성이 폭력의 피해자니까 여성 피해자로만 한정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어떠한 폭력들이 남성에게도 가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여성만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또 앞장을 서셨고 그래서 여성단체가 주는 손도 받으셨습니다. 손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 여자도 국방 의무를 한다. 이런 발언으로 또 2030 남성들의 공분을 산 바가 있고요. 지금 이번 사태에도 관여가 돼 있지만 이재정 의원, 아까 그 이재정 부소장 말고 이재정 의원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분도 여성이 차별받는 약자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셨던 분이고 강선호 의원도 비동이 녹음을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셔서 또 지탄을 받은 분이고 이소영 의원도 백혜련 의원도 고민정 의원도 진선미 의원도 박홍근 대표도 이렇게 피해 호소인 하셨다가 또 다 사과하셨던 남인순 의원이야 대표격이고요. 지금 또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를 받아서 저출생이라고 쓰고 계시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계시고 이런 게 모두 다 사실은 민주당 안에 좀 되게 관성적으로 박혀있는 거라서 페미니즘이 하루 안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옥 작가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류호정이 개혁신당가든이 사퇴한다고도 했어요. 네. 그랬더라고요. 류호정은 또 아니 이준석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는 대표적인 반팸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정당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떻게 그랬지? 그러니까 명분은 당대당 통합이 되면서 외양 합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기이한 조합이 맞죠. 아니 그렇다면 자기는 합류 못한다. 뭐 이러면서 또 결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가가지고 또 대놓고 이준석이 디스하니까 또 앞으로 뭐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그 꼬지를 내리고 말이죠. 제가 페미니즘의 문제 중에서 한 가지가 인간적인 고려나 어떤 인간성 면에서 되게 파괴적인 이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 봅시다. 정의당에 가서 정의당에 사실 그 분이야말로 지갑을 쥐었다는 표현이 들어맞는 사례잖아요. 그 1번이었잖아요. 1번. 네. 1번을 그냥 우연히 운 좋게 500표 받아서 1등이 되고 1,000표 받아서 2,000표 받은 사람을 이기고 1등이 되고 류호정 장혜영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이 수십 년 동안 어쨌든 이어온 진보 정당이라는 맥을 계승한다고 할 때 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노력으로 그 정당이 존재했던 것인데 그 정당의 골수만 빼먹고 그 정당의 침을 뱉고 나오잖아요. 물론 심상정 의원의 엇보입니다. 심상정의 자업자득이죠. 정의당을 노동자의 정당이 아닌 페미니의 정당으로 뭐 숙직 매갈 정당으로 만든 후가를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천연합 거기하고 맞상대를 하려면 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폐미하고 제휴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심상정 의원은 심지어 페미니즘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정의당이 표를 못 받았다라는 진단을 하기도 한데요. 그 얘기를 장혜영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정당에서 본인들이 사실 그 정당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대중적으로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뭐 직업 경력도 제대로 없는 그런 젊은 여성들이 그 기회를 얻어서 온 좋게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누구도 일생에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평생을 노력하고도 얻지 못한 그 자리를 얻었으면 그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모자란데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그 당에는 침을 뱉고 제를 뿌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개혁신당으로 지역구 출마한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나마 좀 낫네?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당일 등록을 안 하면서 개혁신당에서 나한테 해준 건 무슨 외모 컨설팅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똥을 뿌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책임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일도. 이 영패미들은 참당 후사, 선조직, 후개인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페미니즘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대의를 위한 협동, 사회 구성원들 간의 우회와 협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 과실을 나누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 이념 자체가 여자는 약자고 약자를 위해서 약자에게 모든 걸 배려하고 특혜를 당연히 요구하는 그런 피해의식의 기반화 이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받을 권리만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뭐 받을 권리만 있냐? 그게 가당기나 한 얘기야? 이렇게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윤리의식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페미니스트들이 계속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조수진 후보에 혹은 정봉주 후보에 혹은 다른 후보에 자신들이 이념에 근거했을 때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과오를 들쳐내서 반드시 이 사람을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야 해야만 그것이 정의라는 호미니즘이라는 이념적 혼결성만 있지 다른 요소들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념이 가진 해악입니다. 아 그래요. 참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네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고 높게. 제가 용민서염을 보면 안타까운 게 이게 그게 있잖아요. 빨간 약을 먹으면 괴롭잖아요. 빨간 약이 이제 먹고 알게 되는 거죠. 맞죠? 네.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페미니즘의 해악을 파악하는 그 진실의 빨간 약을 용민서염은 먹어버렸어. 그래서 그게 다 보이고 다 알아. 너무 괴로워. 근데 안 바뀌니까 혼자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수준을 많이... 네. 용민서염 많이 애쓴 게 그래도 조금씩의 성과를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단번에 뭐 어떻게 바뀌진 못하더라도 하나 차곡차곡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저하고 동조하시고 계시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선옥 작가님 30분만 하려고 했더니 버스 1시간이 다 됐어요. 어머 그래요? 생각나는지 몰랐네. 아이고 너무너무... 근데 1초도 뭐 지루하다. 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요. 제가 제 개인 채널도 방송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고 이런 시기라 사실 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기에 어떤 말을 해도 뭐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섭외 같은 거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용민서염은 혼자 보고 따시게 됐고 저희는 또 2년가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3년을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응하고 싶지 않았으나 네. 용민서염 애쓰시는 거를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여튼 뭐 이거를 열심히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선옥 작가님이나 전화 뭐 좋아질 게 없잖아요. 용민서염은 오히려 욕만 먹죠. 저야 뭐 원래 진영이 없는 사람이니까 관계없지만 용민서염은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압박도 많이 받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뭐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까 보람이 되고요. 또 더 나은 내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네. 자 이선옥 작가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조만간 스토리에서 한 번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장가님 네. 지금까지 단단한 개인 또 왜 이대남은 동네 북이 되었나 이 책을 쓰셨고 지금 이선옥.com 운영하고 계시고 이선옥TV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선옥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고 뭐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금요일이 3월 22일 한민수 대변인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한민수 대변인을 뭐 디스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몰라요. 잘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슬프다는 이유는 뭐냐면 당원들 거의 50만이 참여해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수진 후보를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엎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이게 무슨 뭐 거대한 문제제기 항쟁 이런 것이 있어서 결정된 후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고작 저 세미들이 난리를 쳤다고 그걸 또 한결의 경향이 받아준다고 또 조선일보가 또 한동훈이 받아준다고 그걸 엎어요.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이번에 강북을 선거 열심히 달려온 분이 계십니다. 뭐 누구라고 제가 굳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조수진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보내신 문자입니다. 조수진이 정봉주를 배제하고 박용진과 손잡는데요. 헐 이런 일이. 물론 이제 박용진과 손잡아야지. 정봉주 전 의원이 강북을 후보가 됐더라도 그 박용진과 손잡아야지요. 그럴 수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승복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조수진이고 조수진이 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고맙고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무시를 하면 안 되지. 개무시를 당한 거죠. 정봉주 전 의원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참 이분이 아무리 정치 신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 도의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건 참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민수 대변인은 정세균계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국회의장 할 때 그때 아마 정세균 의장 쪽에 스태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그 갑작스러운 공천도 김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굉장히 한민수 대변인을 많이 애정했다고 합니다. 많이 애정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애정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도 당 전략공천위원장의 전폭적인 신뢰로 한민수 전 국민일보논설위원이 이번에 후보가 됐습니다. 선전하기를 빕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결정한 것 이것을 없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많은 분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힘을 싣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이렇게 홀대당하고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하시는 일연익이 없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일보 출신이니까 사실 국민일보 있을 때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을 담은 칼럼이나 기사를 썼을 가능성은 없고요. 아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렇게 갑작스러운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하게 됐는데 성공하시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수박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민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디스한 것도 아니고요. 조수진 변호사는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밑바닥을 보이나 많이 안타깝고 많이 슬픕니다.